예 오늘은 금산에 있는 금산 추부면에 있는 숭암지를 한번 와 봤습니다 지금 물은 한 70%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전형적인 대물터입니다 오차터죠 오차터 지금 상류는 지금 마름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름으로 쩌들어 있구요 수심은 아마 한 90정도 90에서 한 1m 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상류에서 중류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요 지금 오늘 34도 나간대요 34도 대전하고 금산 옥천 이쪽으로는 지금 장마철 인데도 비가 한 60미리밖에 안 왔어요 60미리 그래서 저수일이 40% 밖에 안되는 저수지들도 있어요 물이 너무 없어요 가물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충청권 이쪽 금산 옥천으로 이번 장마에 비가 아마 한 60미리 정도밖에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저수일이 저수지마다 지금 너무 너무 없어요 아 엄청 덥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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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토요일인데 그래도 많은 조사님들이 지금 옷자에 꾸물안고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여기 이자리도 맛있을꺼에요 뭐 수중 iemand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이자리가 요 근레 옷자가 나왔답니다 이 자리에서 해마다 그래도 옷자가 몇 마리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옷자가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. 이 자리에서 가끔씩 고기도 라이징을 하긴 하네요. 이걸로써 이걸로써 숭암지 영상은 마치고 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좋은 포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날 더우신데 모두들 안출하시고 좋은 템으로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